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당분간 세계 미술 시장의 절반이 침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이라고 하면 좀 약간 웃기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 침체하면 침체하는 거지 왜 절반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거는 저의 그냥 예측인 거고 아주 공식적으로 오피셜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아티스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저한테 또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미술 유튜버나 이런 것들 보는 게 있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보는 미술 유튜브는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정보 전달해주는 거는 잘 없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미술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기사를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우리나라 기사도 사실은 미술 시장에 대한 기사가 제대로 된 건 잘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영어 기사, 해외 온라인 같은데 잘 모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티스트 온라인에 있는 영어 기사를 보시는데 번역을 해서 보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어 기사를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과 온라인 구매 및 새로운 컬렉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수집가들의 절반은 아직 구매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기는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데이터 자체가 올해 상반기까지잖아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생의 미술 시장이 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다른 자산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여파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 거는 2022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이 좋았다라고 해서 이번 하반기도 계속 좋을 거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올해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뜨거웠었던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사만 믿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수집가들의 절반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12개월 동안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컬렉터의 입장에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품을 구입하는데 가장 돈을 많이 쓴 게 지난 1년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오든 말든 상관없이 작품들을 샀었는데 물론 이거는 수집가의 49%가 인플레이션을 영향을 받았다고 느낀다는 거를 뜻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절반의 수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냐면 미국과 미국이 아닌 나라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이 소비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절반까지를 차지하는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될 거예요. 미국 경제 규모 자체가 유럽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미술 시장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절반과 그 절반이라는 게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미국이 아닌 나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술품 소비에 대해서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반기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술품 구매가 좀 주춤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가장 주요 요소는 그리고 제가 미국 대 미국이 아닌 나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한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정말 방어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400원대에 이르렀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개발도상국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달러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미국의 마냥 좋은 일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달러로 되어 있는 것들을 미국 사람들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달러로 되어 있는 것들을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비미국권 사람들은 외의 나라들은 비싸게 산다. 자 근데 전 세계 미술시장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큰 미술시장은 기준가를 달러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거래를 하기 쉽거든요. 미술품은 기준가를 달러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정가에 살 수 있고 그 외의 나라들은 엄청나게 비싸게 사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2,600만 원인데 이거를 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3,400만 원 정도가 되는 가격이에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보다 30% 이상 비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도 비슷하고 그나마 선진국끼리는 이 정도 30% 정도 오른 거겠지만 다른 나라, 더 어려운 나라들은 2배, 3배 이런 식으로 오른 가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었나 올해 멕시코 같은 나라에도 작품을 보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은 멕시코에서 제 작품을 사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멕시코 돈으로 하면 훨씬 비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사는 사람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아닌 나라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작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버린 거예요. 이건 제 작품의 얘기고 다른 작품들은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달러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든지 지금 빨리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강달러의 현상이 그렇게까지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는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1200원 이하로 내려와야지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거고 미국 자체도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되는 게 미국의 마냥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400만 원인데 기다리면 저게 환율 때문에 가격이 내려올 텐데 지금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제일 큰 시장이 미국이랑 유럽 시장 중국 시장을 좀 차치하고 나서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에 또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는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산다라는 건 되게 손해입니다. 비달러 국가에서 달러의 가격으로 되어 있는 작품을 사는 건 큰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프리즈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작품을 우리나라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화를 환전해서 그거를 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30% 비싸게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는 추천드릴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작품을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력 있고 좋은 일이죠.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나라 원화 내에서는 가치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작품 가격은 원화 기준으로는 더 오를 테니까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은 원화와 달러와의 괴리율이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또 해가 넘어갈 때 그거를 바꾼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는 달러하고 원화하고 가격 차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원화 가격을 조금 올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람들이 국내 작가의 작품을 구매를 하는 거는 큰 상관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화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사실상 우리가 유럽 작가의 작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기준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은 갤러리에서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상쇄될 수도 있는 방향이긴 하지만 그게 뭐 한 10% 정도의 차이였으면 이게 얘기가 좀 되겠지만 지금은 30%, 40%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자기네 통화로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영향을 크게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환율이 아니라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산가들이 자산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보다는 대출을 줄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은행에 넣어놓거나 채권에 넣어놓거나 하는 것보다는 대출금리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기준금리가 4%, 5%가 넘어가서 나의 대출금리가 5% 이상이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성으로 대출을 받는 거는 이자를 비용 처리를 해서 감면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 대출이 넘어가게 되면은 갚는 게 무조건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유럽 같은 데는 막 전기세도 폭등하고 난방비도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럽 같은 데는 경제가 지금 튼튼하지 않아서 기준금리 자체를 2% 이상으로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로화가 이렇게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가 그게 감내가 가능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안 좋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데들이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그나마 영국 정도가 우리나라랑 좀 금리가 비슷하게 올려놨죠. 그 정도 우리나라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 유럽 나라들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라는 거는 자기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내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나라들은 도산합니다. 이제 사실상 몇 개의 나라는 부도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꽤 커요. 실제로 금융위기나 이런 위기들이 왔었을 때 개발도상국들이나 어려운 나라들은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그래도 체력이 되는 나라들은 미국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고 환율 방어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나라들은 환율 방어를 못하고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데 이게 엄청난 폭풍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좋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교적 미국이나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영국 같은 나라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정도다 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아까 기사에서 다시 보면 새로운 수집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예술을 사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73%가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의 작품을 구매를 했고 뭐 이렇다 라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반기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술품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기는 해요. 다른 자산 시장이랑 다르게 미술 자산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자산은 대출을 많이 이끌어내는 자산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술품은 대출을 해가지고 미술품을 사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다른 자산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고 여윳돈이 있으니까 미술품을 사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미술품이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자산들처럼 환급성이 좋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면 환급성 주식처럼 아파트처럼 생각해서 미술품 투자로 사실 거면은 저는 절대로 사시지 말라 미술품을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작품 사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로 내가 유지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동마다 제가 한 번씩 봤거든요. 동해 아파트 거래량이 0건이에요. 0건 1건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지금 완전 자산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야 이거 미술품 뭐 내가 황급 이렇게 뭐냐 돈으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바꿔지지도 않고 뭐 이거는 뭐 사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미술시장은 다시는 쳐다도 보지 마시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앞서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가 돈 없다고 모나리자 팔았다가 돈 있다고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짧은 말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오늘은 당분간 세계 미술시장의 절반이 침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 환율 차이가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에 정상환율로 돌아올 때까지는 지금 작품을 사면 굉장히 손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 작품 달러로 되어 있는 해외 작품을 사는 것도 엄청나게 손해다. 그 와중에 아무튼 원화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작가들 작품 사는 거는 환율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 라는 말씀과 또 기사를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